제19회 원주시 한국오칠공예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원주 온문화센터는 이번 공예대전에서 수상한 40점의 작품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하며 대상 등 주요 수상자들의 인터뷰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관람 후기 이벤트도 진행해 선착순 300명에게는 오칠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념품도 증정합니다. 관람 후기 이벤트도 진행해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